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A Baby and a Bush A Baby and a Bush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Egypt was filled with Israelites The new Pharaoh was afraid that the Israelites would become too powerful So he made them slaves and treated them very badly 이제 새해 많이 생기자 그 왕은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해질까봐 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어보지 일하는 사람을 쓰고 되게 나쁘게 되었어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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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바스켓에 호의에 타고 슬픈 바스켓에 흔들면서 제사님이 를 봤더니 음 오 어 이스라엘 어 뭐지 음 모두 태어난 아기 어 남자 아기를 어 뭐지 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응 어 애기를 바구니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음 뭐지? 그걸 했어요 어 바구니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했어요 그 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어 갓바구니 네 응 거북이네요 아니죠 아니죠 안메이요 안메이요 응 응 응 응 음.. 뭐지? 어어 음.. 뭐지? 공주가 어.. 애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뭐지? 애기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 뭐지? 누나.. 언니가 와서 말해가지고 엄마를 어.. 뭐지? 애기 돌봐주는 사람으로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애기 돌봐주기 애기 돌봐주기 애기 돌봐주기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렸어요 모세스는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그럼 미디안에 40년간 떠났고 음.. 음.. 모세가 컸어요 한 다음에 어느 날 뭐지? 어.. 자기가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음.. 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라서 이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어떤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 거기서 어.. 양떼를 그.. 어.. 그.. 하아 있었어요 40년동안 40년동안 오리빠랑 오리빠랑 1cm 오리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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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1cm 엣 아.. 오리빠랑 4cm 오.. 와!!!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다이아몬드를 얻었어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나무들보다 짧은 피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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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막대기를 막대기를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는데 갑자기 배물로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맞대기가 아 됐네 음 한 번 더 그 막대기가 괴물을 보냈다가 어 그래서 다시 잡았다가 막대기가 됐네 1번이죠 2번째 1번째 2번째 3일 3일 어 어.. 어.. 모세가 하느님을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막대기.. 아니 막대기.. 어.. 뭐지? 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어넣었다가 뺐을 때는 어.. 피부병 걸려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뺐었지만 또 뺐더니 어.. 피부병이 나왔어요 근데 피부병이 걸렸네요 음.. 네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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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줄테니까 어.. 너가 그걸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고 뭐지? 형이랑 아론도 같이 가라고 해줬어요 네, 다이아몬드 음.. 음.. 근데 뭔가 모세가 살짝 더 늙어보이는 것 같네요 음.. God promised to help Moses When he went to tell Pharaoh to let the Israelites go True or False 맞죠? 맞죠? 네, 제가 오늘은 어.. 하던 걸로 먼저 해볼게요 어! 되게 많이 했었네 하하 이거 한 다음에 사진 찍고 제가 다른 걸로 다시 할게요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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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낫죠? 제가 돌을 색칠게요 아니, 이게 낫죠?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이제 낫죠? 네 이제 낫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쯤 대충 빨리 해볼게요. 아 안움직이네 어 움직인다 되게 꾸우우우우우 으 으 으 으 1 2 8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